뉴욕주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정이 줄어들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뉴욕주 거주민이고 2020년 3월 1일 이전과 신청일 당일의 수입이 지역별 중간소득의 80% 이하이고 같은 기간에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했고 또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수입이 전보다 줄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은 렌트러드에게 직접 지급되며 3월 1일 이전 세입자의 수입과 이후 렌트비의 부담률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 평균 렌트비의 125%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7일에 비싼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렌트비 증명서와 연간 수입 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